감정끄러 내 탓일까 남 탓일까 감정의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격겹의 매듭으로 보인 삶 우리 깊은 욕심들 실타래 풀어 해치는 마음 정리 출렁거리는 감정의 물결 서디선 인고의 시간 가슴속에 박혀있는 지기와 질투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목숨 용서라는 선물을 주는 끝 당신의 감정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이 이 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